한국국토정보공사 모든건 와야지 허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조심해서 가요 천천히 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선입니다 자동으로 인사를 잘합니다 그렇게 하라며요 오늘은 시박산 왔어요 오랜만인데 눈이 엊그제 눈이 참 많이 왔죠 눈이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근데 워낙 기온이 영상기온이라 가는길은 이제는 안할정도로 녹아있을거는 같아요 그냥 사살 산책삼아서 한바퀴 돌려고 합니다 영상에 잘 담아볼게요 저 형만은 저쪽으로 돌아가네 저 위에 길이 좀 질퍽해서 우리도 여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우리 엄밤씨 대장님은요 이거 하면은 배부르고 이거 하면은 맛있는거고 이거 하면은 기분 좋은거고 나도 배웠어요 그럼 아이고가 모든걸 말해주는거에요 모든걸요? 그럼 아이고하면 다 끝난겨 아이고 그럼 아이고 군데군데 참 산에는 돌탑이 있어 워낙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남아있네 음 투바이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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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나무 숲길 이쁘지 소나무가 쫙 쫙 쫙 뻗어 있잖아 아 이뻐 이뻐 네 멀칭 날인가? 와.. 뇌에 눈 쌓이고.. 맞아요 아 쉬었으니까 또 가봅시다요. 여기 지금 쉼터에요? 네. 여기 신압산 배수지죠? 배수지요? 네. 쉬었다 가는거에요? 네. 사과도 먹고 갑시다. 이 서쪽은 양지바라는 곳이라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. 눈이 다. 그래서 이제는 눈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은. 네. 이 시간쯤이 지는 해를 보면서 걷는 재미가 있어요. 하하하하. 따라하지마. 따라하고 있어. 하하하하. 따라하지 말라니까요. 아 해야돼. 하하하하. 희망은 거 맛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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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제 쉼터 사왔습니다. 무거우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부러지는거야. 요건 바치고 있네. 심학산 낙조전망개 도착했습니다. 아 아따 뭐 이렇게 빨리 가. 탄력 받아서 탄력 받았어요. 정말 빨리 가요. 아 오늘 시계가 좋습니다. 자 여기 북한 땅이 보입니다. 아이가 갈라졌다고. 아 네. 심학산 배박정자 원점에게 했습니다. 심학산 둘레길이 총 6.7km 인데. 이제 저 밑에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한 3,400m 된다고 보고.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걸 따지면 전체 한 7km 조금 넘게 걷는 겁니다. 예. 오랜만에 심학산 둘레길. 제 아내하고 함께 들어왔는데. 눈이 있어서 조금 미끄럽긴 했습니다만. 그래도 군데군데 많이 녹아 있어서 굳이 뭐 아이제는 안해도 될 정도였습니다. 무사히 이렇게 안전하게 산행을 했습니다. 잘 갔다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